이 모의고사 22번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기간이죠? 우리 시험기간에 두 가지 종류의 학생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한 학생은 되게 긍정적인 상상을 해요. 나는 잘 될 거야. 하나도 긴장 안 해. 어떤 학생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다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 두 종류의 학생이 있다면 누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동기부여와 에너지를 가지려면 오히려 일정 부분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낙관적 상상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갑니다. It is remarkable that positive fantasies help us relax to such an extent that it shows up in physiological tests. It is remarkable. 주목할 만하다라고 했어요. It is casual라고 필기. That is a good idea. 완벽한 문장이 나옵니다. Positive fantasies. 낙관적 상상이라고 필기. Optimistic daydream. 낙관적 공상. 동의어입니다. Imagination 가능합니다. 낙관적 상상. 나는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를 릴렉스하게. 릴렉스한다는 말은 뭐야? 긴장을 푼다 이 말이죠. 헬프 목적어 동사 원형이야. 우리로 하여금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런데 to such an extent까지 갈게요. 이렇게 to such an extent that. 문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이거 그냥 암기하자. 자주 넣으니까 뭐뭐 할 정도로 이 뜻입니다. to such an extent that 하면 뭐뭐 할 정도로. 됐죠? It shows up. 그것이 보여줄 만큼. 어디서? 그것이 보여준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만큼. show up은 자동사로서 나타나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나타나다. 적어볼까요? 나타나다. 자, 생리학적 테스트에서 나타날 만큼 이랬습니다. 낙관적 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집단이 있어. 100명, 100명이 있는데 100명은 그런 실험을 해보잖아. 낙관적 상상을 계속 시키고 100명은 뭔가 비관적 상상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낙관적 상상을 한 사람들이 혈압이 안정된다거나 혈액순환이 잘 된다거나 잠을 잘 잔다거나 이런 생리학적 유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됐 다음에 it이 가리키는 건 그것이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그것이 뭐겠어요? 문맥적으로? 그렇죠. 낙관적 상상을 했을 때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 나타난다. 생리학적 테스트에서. 좋습니다. 다음 문장.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구체적인 예를 알아들어주겠죠? If you want to unwind, you can take some deep breaths, get a massage, or go for a walk 까지만 해볼게요. 만약 당신이 unwind, 이 unwind라는 단어가 긴장을 풀다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긴장을 푼다, 즉, 릴렉스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몇 번의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메시지 아니에요? 마사지예요. 마사지. 마사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마사지를 받거나 아니면 산책을 나갈 수가 있다. 이랬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 can take, can get, can go. 하지만, 하지만 앞에서 우리 뭘 해볼 수 있다? 낙관적 상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you can also try simply closing 그랬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try의 밑줄 그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closing에다가 형광펜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try 다음에 ing은 시험삼아 해보다예요. 그래서 단순히, simply는 단순히 you can also try simply 여러분들은 단순히 시험삼아 눈을 감아 보시고 그리고 어떤 미래의 결과에 대해서 fantasize, 상상해보다. 즉, 그래서 여러분들 fantasize 상상하다니까 daydream imaging 바꿔 적을 수 있죠. 동의어 적어주세요. 특히 daydream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즐길지도 모르는 상상만 해도 막 웃음이 넘쳐나는 그러한 거 막 영어에서 1등급 맞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도 여러분들이 긴장을 풀 수가 있다. 여기까지가 자, 1번과 2번까지가 통념이죠.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하지만 작가의 주장은 3번 문장부터 그러나 하면서 작가의 진심이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What about when your objective is to make your wish a reality? 그러나 what about 어떠한가 뭐뭐에 관해서는 어떨까요? 라고 독자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objective 뭐죠? 목표입니다. 우리가 objective가 객관적이란 뜻도 있지만 목표 aim, goal이 뭐라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일 때면 어떨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문장 가기 전에 이거 잠깐 예습하고 갈게요. He is the last man to help me. 그는 나를 도와줄 마지막 사람이다. 그는 나를 도와줄 첫 번째 사람이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텐데요. 이걸 그는 나를 도와줄 마지막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이거 어떤 사람이냐면 He never helps me. 그는 절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더 라스트 명사가 더 라스트 다음에 명사가 오고 수식을 받으면 절대 뭐 뭐 하지 않는 never의 의미가 있다는 걸 미리 예습해두고요. 자, 그러면 더 라스트 thing you wanna be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you wanna be 되고 싶은 마지막 마지막 상태 절대 여러분들이 되면 안 되는 거 you wanna be 그것이 바로 릴렉스드한 상태라는 거예요. 자, 해석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피해야 할 상태는 긴장이 풀려있는 것이다. 이럴 때 더 라스트 thing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절대로 하지 않는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띵이 주어고 동사가 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생략된 게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예, the last thing I want is money. 만약에 이런 문장을 써버리면 어때요? 여러분,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게 맞죠? 그리고 해석은 절대 뭐 뭐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절대 돈이 아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절대 never로 번역하셔야 돼요. 자, 그런 것처럼 사실 여기는 비동사 다음에 보호가 생략된 거니까 복격 관계 대명사 대신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좋아요. 너 문법적으로 들어가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릴렉스다. 이렇게 번역하셔야 돼요. 여기 해석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피해할 상태는 긴장이 풀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the least desirable state로 바꿔 적을게요. 이것도 괜찮아요. 예,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릴렉스다. 릴렉스 하면 안 된다. 너무 낙관적인 상상화 해서는 안 된다. You wanna be energized enough to get off the couch and lose those pounds or find the job or study for the test. 하지만 볼게요. 여러분들은 want, 원한데 be energized 에너지를 얻기를 원하는데 즉, 활력을 얻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이럴 때 enough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돼요. enough가 부사로 쓰였을 때는 충분히 뭐뭐 할 만큼 충분이니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줍니다. get off the couch 소파에서 내려온다 이 말이야. 소파에서 일어나서 내려와서 그리고 그리고 those pounds 그 체중들 pounds는 내가 빼고 싶었던 그 몇 파운드 5 파운드 이거를 빼기 위해서 충분히 에너지를 얻어낸다. 혹은 혹은 그 직업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찾거나 아니면 그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거나 이걸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get off lose find 스터디 다 병렬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you wanna be motivated 여러분들은 동기부여가 되어야 된다. 또 나오죠?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동기부여가 되어야 돼. 똑같은 어법입니다. 뭐뭐 할 만큼 충분히 이랬고요. stay는 유지하다 이 말이야. 유지하다. 이 형식 동사입니다. eng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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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stay engaged 그러면 전념하는 상태를 유지하다 이 말이야. committed devoted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동기부여를 받고 싶대 뭐 할 만큼 충분히 내가 최선을 다하는 전념한 상태를 유지한다. even when 심지어 뭐뭐 할 때 조차도 inevitable unavoidable 필기 피할 수 없는 이 말이거든. 피할 수 없는 장애나 어떤 도전과제 힘든 일들이 발생했을 때도 이랬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나 아니면은 피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들이 arise 발생했을 때 자 이럴 때도 여러분들 이거 arouse라고 쓰시면 안 돼요. arouse는 타동사로서 목적어를 가집니다. 뭔가를 일깨우다 이런 뜻이거든요. 발생하다 happen happen의 의미는 arise라는 거 그래서 이 문장을 좀 길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법적으로 enough to가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요. 똑같아요. 그리고 stay engaged는 내가 100% 몰두하는 전념한 상태를 유지되는 inevitable unavoidable 좋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e principle of dreaming we should do it does not hold true and now we know why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이런 원칙이 있어요. 원칙 꿈꿔라 소망하라 그리고 하라 뭐 이렇게 되게 듣기 좋은 말들 이런 원칙이요. 자 작가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사실이 아니래요. 여러분들 hold true hold good은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왜 그런지 알아요. 자 왜 그럴까요? In dreaming you undercut the energy you need to do it. 자 그러면 in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거든요. 여러분들이 공상하면서 꿈꾸면서 daydreaming fantasizing 하면서 여러분들 undercut 우리 undercut 이라는 게 약화시키다 즉 weaken의 의미에요. weaken 약화시키는 거예요. 에너지 어떤 에너지입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에너지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 대시 빠져있고요. 자 투부정사 앞에 끊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약화시킨다. undercut 단어 외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you put yourself in a temporary state of a complete happiness calmness and activity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빠뜨려요. put 어디에? temporary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완벽한 완전한 행복과 어떤 마음의 고요함의 상태로 빠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어디 빠지나요? 바로 비활동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상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 단어도 빈칸 넣기 활동이 아니라 비활동이에요.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와 함께 22번 문제를 좀 봤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to search an extent that 머마일 정도로 이런 단어들 좀 잘 외웠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 보시면 3번 문장이 글의 순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장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문장 삽입 그 다음에 글의 순서도 나올 수 있고요. the last thing 절대 원하지 않는 절대 하지 않는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이런 뜻이에요. never의 의미라는 거 the last 명사 투 부정사 혹은 the last 명사를 수식어가 꾸며줄 때 이 last는 never의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enough to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hold true 유효하다 진실이다 근데 진실이 아니라는 거죠. 언더컷 약화시키다 왜 in activity가 들어가는지 설명 충분히 드렸습니다. 자, 주제 갑시다. 봅니다. 낙관적인 상상은 optimistic imagination optimistic이 낙관적인이에요. 여러분들 positive fantasizing 같은 말이죠. day dream 같은 말이에요. diminish undercut weaken 약화시킨다라는 거예요. drive가 동기라는 뜻이죠. 동기 즉 motivation and energy 뭐에 필요한 여러분들의 소망 your goal your objective 목표를 성취할 때 필요한 동기를 오히려 약화시킨다.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